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한국 입국 생일 축하 영상 게재 너를 놀라게 해주려고 왔다. 트와이스 나연 해외 스토커 입국 나연,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 너의 생일이 매우 즐겁기를 바래 나연, 내가 작은 생일 선물 두 개를 가져왔는데 너에게 줄 방법을 찾고 있어 그룹 트와이스 나연을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JYP 엔터테인먼트에 고발당했던 해외 스토커가 다시 한국에 방문했음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유관부서와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나연의 스토커로 알려진 독일인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에 나연 생일 축하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죠. 영상에서 A씨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의 생일이 즐겁기를 바란다. 너를 놀라게 해주려고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 다시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생일 서프라이즈로 다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작은 생일 선물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너에게 줄 방법을 찾고 있다. 정확히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국에서 좀 외롭다. 내 연락처 정보가 있으니 여기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데요. 또 내가 한국에 와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다는 일방적인 마음도 강요했습니다. 끝으로 A씨는 내가 한국에 돌아온 유일한 이유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랄 뿐이야. 나연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많이 보고 싶어. 진짜 그리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해당 스토커는 이전에도 나연이 해외 스케줄을 끝내고 귀국하는 비행기에 함께 탑승해 소란을 피우고 팬카페를 통해 트와이스 숙소 주소를 물어보는 등 2019년부터 공개적으로 나연을 지속해서 스토킹을 해왔습니다. 이에 나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JYP 측도 나연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강남경찰서의 업무방해죄로 형사구발했죠. 하지만 JYP 측은 그의 3월 송달문제 등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는데요. 스토커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진척이 안된다고 알린 JYP 측은 업무방해권은 취하하지 않았다. 스토커가 입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담당경찰에게 연락이가 공항에서 바로 연행되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연행되지 않은 채 한국에 입국 공개적인 스토킹 영상을 또 게재했죠. 보다 안전하고 강압적인 대응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커의 귀국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몇 년째 망상에 빠져있네. 무섭다. JYP 고발 이후로 한국에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소속사가 빨리 조치해줬으면 좋겠네. 나연 절대의 지표 등 반응을 보이며 걱정했습니다. 스토커는 한국의 신당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나 독일인이나 정말 상떠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